퇴근하냐? 어 피곤해 보인다 얼른 들어와 쉬어라 너도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인다 그러게 말이다 그냥 깡으로 버틴다 깡으로 내일 보자 그래 내일 보자 아 넌 하러지니 허리도 안 아프냐? 나 우선 일 좀 해 아 왜 또 이렇게 타선 표정을 짓고 있어? 얼굴 좀 피고 살자 우리 알았어 나도 너한테 딴 거 바라지도 않아 남의 속이나 좀 긁지 말아 내가 무슨 엄마 속을 긁었다 그래 나 아주 너 그 인상만 보면 속이 답답하다고 미안해 미안하다고 뭐 이기나? 나와서 전 좀 붙여 여보세요? 언니 지금 나오라고? 왜? 갑자기 웨딩에 CF 촬영들이 겹쳐서 사람이 없어요 알았어 나갈게 지금 나간다고? 어 아니 거기까지 일 좀 흐렸더니 또 금방 또 핑계를 잡아? 어휴 지지마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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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발자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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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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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